휴가 되셨어요? 나 결혼한다는 거지? 결혼하지 말아요. 그냥 일하고 이렇게 살아요. 좋잖아요. 이 식장은 내가 포기할게. 자기는 같이 사는 거 포기해주라. 누가 너더러 부모 실망시키는 결혼하쟀어? 오빠 그거 뭐야? 낚시 갈려고. 나 따라가면 안 돼? 포기해라. 니가 무슨 소로 하룻방을 밖에서 외반 남자랑 부네. 우리 엠티 가자 얘들아. 분명히 말 안 해. 꼭 자네 집에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면 나 이 결혼을 시키네. 그만 깨버리고 말자. 뭐가 어째? 안 해. 나도 안 할 거야. 그래. 반드자. 반드자.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